살짝 이렇게 딜게 하면 난 손해긴 한데 럼블은 어차피 집 갔다가 텔타니까 뭐죠 이거는? 렉사이 부르려나 보다 어떻게 말하는 대로 되냐 하지만 미니언 많아서 이길만 하죠 체감 될 수도 있지 살짝 무빙같은 부분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혹시 어떤 챔피언이든 무빙은 좀 중요해서 스케일 샷 피하는데 살짝 맞아요 밟은 좋아요 일단 차단할께요 일단 차단할께요 아 근데 선포도 진짜 뽕맛은 좋은데 착취 들면 은근 체감이 안되는 느낌? 그니까 확실히 근데 선포도 초반에는 진짜 좋아 근데 착취룬 기준으로 착취를 많이 들다보니까 최근에는 좀 나중에 체감이 안된다는 느낌? 좀 피가 그렇게 안 찬다 진짜 딱 나오고 나서 직후는 진짜 잘 찼는데 그 뒤에는 살짝 체감이 안돼 일단 부시먹을께요 원거리 상대는 부시먹어줘야되니까 원거리 상대는 부시먹어줘야되니까 착취 다르네 아야 이거는 싸우면 이틀대로 직갓다 하겠는데 세세 닌탄은 나오면 이틀이긴한데 엔타 없을때는 그냥 복갱에서 하고 하베틸 타줄게요 이거 죽겠네 하지 말자 그냥 맞네 저는 시험을 거의 안봐서 제발 그렇지 이러면 잡을만해 경험수 차이 많이 나가지고 한번 다이브강 노려볼만한데 나르 메가 나르일 때 노려가지고 아 오른쪽이 아니네 아 육넥됐어 나르 이러면 살짝 빠졌다가 부시해서 이끌고 한번 해보자 나르도 라피 없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 씹어주고 좋았죠 어 큐 못 씹었어 큐 풀로 피해가지고 살았다 다행이네 나르가 플래시가 없어서 흠흠 큐 이 씹어주고 잡은거 같은데 아 아깝다 만들었으면 잡았겠는데 아 저렇게 쓰는 나르들은 쉬워 흠 먼저 들어와서 쓰는 애들은 이거 해봐야돼 쫄 수 없다 아니 템차이 너무 심한데 얘들아 오케이 아칼리 끌어놨고 오케이 아칼리 끌어놨고 아이씨 잘 잡았다 여기는 투톡 수지롱 전문을 깔았다가 들어가고 아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다 해보자 해보자 흠 흠 오케이 전멸 나이스 아 너무 아파요 오 잘했다 큐 아 나이스 죽으면 안돼 형 아 아까운데 두 분 먹었다 저 이득이다 실수했다 형 나이스 35분 이지리얼 플래시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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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크할게 이거 너 다 잡으면 돼 1 밑에 조심 여기 뭐 있다 이득인데 이차 밀고 집갔다가 용 챙기면 될 듯 아 이제 없으니까 끝까지 해볼까 아 아프다잉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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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하나 준다는 마인드로 하자 그냥 용 하나 준다는 마인드로 하자 그냥 이 형은 죽었고 어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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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기네 이걸 어떻게 이겼지 기가 막힌대 우리 나이스 타워 밀어 타워 밀어 그냥 밀면 돼 그냥 밀면 돼 그냥 밀면 돼 안 돼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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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래 이거야 럼블은 그냥 초반에 그것만 조심하면 돼 과열평타 킬강만 조심하면 돼 이제 렉사이가 아마 탑 올거거든? 이정도 피면은 럼블이 못나요 렉사이가 무조건 올거야 탑에 사실 사려줘야돼 아마 여기서 넘어올걸 그거만 생각하면은 괜찮아니까 바리 주지 맙시다 아 점유 써야겠네 탑이랑 교환했어 아 전멸 써버리네 못잡는데 왜 썼지 나 무조건 안쓸줄 알았어 이걸 왜 써 상대는 이러면 집갔다와야돼 쩔수없어 다이버오고니까 미드 잡았네요 탑 한번 흘렸으니까 제발 나이스 이렇게 랩차 안난다 아 이거 미친거 아니야? 딜교해보자 위에 우와 까비 아깝다 살짝 이렇게 딜교하면 난 손해긴 한데 럼블은 어차피 집값다가 텔타니까 뭐죠 이거는? 렉사이 부르려나보다 렉사이 부르려나보다 어떻게 말하는대로 되냐 하지만 미니언 많아서 이길만 하죠 렉사이 부르려나봐 렉사이 부르려나봐 렉사이 부르려나봐 자식이 어? 왜 까보는거야 라인이 좀 망하긴 했는데 그냥 집값이다 어차피 욕심부리는거 보다 Q E W W 슬로우 가렸을 때 불팔면서 Q 잡았죠 이거 흠흠 바텀에 있는거 같으니까 이거 궁쓰고 빠져야돼 잡아줘 다운 호호우 흠흠 촉수가 많아서 이럴때는 궁 먼저 써도 잡을만한거였어 확실하게 하려고해서 자르반 부른건데 아 아 근데 원래 서폿 서폿이랑 탑이 재주는게 맞아요 왜냐면 탑은 할게 없으니까 서폿이 얘가 재주는게 맞아 제발 아 안들어가네 자 이번 턴에 이끌면 잡는다 아 근데 럼블 집어네 이러면 잠깐 빼주고 정글 털어먹으면서 흠흠 상대 정글이랑 우리팀 정글이랑 레벨차이가 계속 나오게 해줍시다 버프가 다있네? 3게임 다 털게요 이거 아 혹시 모르니까 버프 깔아주고 흠 씹어줘 해야 되는데 못 씹었어 아 잘 살았다 후 어우 씨 나 없는데 잘한다 제발 포토 하나 아 밀었어야 되는데 나이스 이제 냠 먹어보기 내일 네덕 난 워 네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